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 기간 또는 실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워낙 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방송을 캐시를 했습니다. 10월 11일 날 이제 수요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일 투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일 정도가 지났죠. 오늘이 10월 15일 일요일이니까 3일 사이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실체적 사실이나 진실이 뭐 거의 다 밝혀진 거죠. 밝혀지고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제 나간 그런 내용도 오늘 실시간 방송 세 번째인데 이제 처음에 나간 방송에 비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정교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사드가 그런 제공하는 트위터상의 하마스 공격 그런 정보를 보게 되면 딱 그 요원들을 그냥 집중해서 그냥 과격을 해서 제거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a씨를 제거했습니다. 또 다음에는 b씨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일 정도 지나게 되니까 훨씬 더 정밀도가 높아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꾀하는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어떻게 조작해서 구청장 자리를 탈취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첫날에 비해서 둘째 날은 좀 더 정교해지고 이제 오늘은 총정리 시간인데 오늘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런 조작의 전모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참 중요도에 비해가지고 관심들이 좀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체 내용이 잘 요약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일어난 선거사기 부정선거 이것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가장 중심에는 누누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부정선거를 실행하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라 이런 역할을 맡겼는데 특정 정당을 위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를 실행해오는 그런 기간으로 지금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존에도 이제 선거인수를 부풀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투표자를 사전투표자를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것은 사실인데 이번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투표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사전투표자를 대거 만들어서 투입한 경우는 이번이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병호 tv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야 전문가가 그동안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인수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는데 이것이 이제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유튜브상으로 이렇게 계속 방송이 되니까 선거 조작범들도 국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조작수법인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그러니까 투표자수를 부풀리는 그런 신종 조작병기를 사용해가지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부정선거로 그렇게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았지만 온 것처럼 그렇게 가짜로 조작한 사람들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49% 그리고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7,473표를 업시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수치는 조금 이렇게 몇십표에서 몇백표처럼 오늘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자료인데 이게 아마 37,100표 정도로 그렇게 조정이 될 겁니다. 이거를 그냥 100표로 바꾸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남은 두 번의 공직선거 2024년도 4월 11일에 출시되는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다음에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꾀하는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선출직 공직자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이렇게 예고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낱낱이 이제 밝혀지게 됐지만 이제 이 사건이 범죄로 그렇게 확정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것이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검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일해오고 있는 그리고 선거 부정 문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한 분께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통진당 부정선거 사례를 조사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선거 사기 문제를 실질적으로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공병호 tv를 좀 자주 보는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이번 이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특징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내부자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 100명 정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검찰이 선거관리위원을 압수수색해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20명 30명 50명 정도만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 가짜 그런 사전투표자 수의 상당수가 투표장을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관심을 검찰에 계시는 검찰 공무원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 거죠. 어렵다고 하기에 이렇게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정리정돈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이제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강한 이런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월 11일 선거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충 관역 문제의 본질을 가능한 그냥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마치 우리가 좀 극한 표현을 쓰게 되면 가다가 똥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약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10월 11일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한국의 진로라는 것은 거의 정해진 대로 2024년도 총선 국힘당 대패 2027년도 대선 국힘당 대패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가 한국의 고차가 될 것이고 그 양반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민의에 따라서 정권을 교체하거나 이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오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